백석대학교와 재단법인 CBS 기독교 방송이 어제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돌봄 캠페인을 범사회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양기관은 생명돌봄 국민운동 캠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칭 대한민국 생명돌봄 사회공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체결식에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과 CBS 김진호 사장, 양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